한국국토정보공사 2호 6번, 9호, 어른, 잘못 난 권영국, 평주신대 6번, 권영국 국이 왔다, 찍을 준비된다 2호 6번 찍고, 대구, 영주 전화로, 권영국을, 디바윙국, 화장실구, 귀여운 아니, 출근이 바로 누가 여기 있었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격선거운동 국제날입니다. 오늘 배선주의에서 사거리에서 매우 신나는 음악과 함께 그리고 율뚱과 함께 본격적인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손으로, 몸짓으로 시민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내일은 더 크게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확장되게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즐거운 하루는 또 내일 보다 더 큰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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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